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여담 야담,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비상 상황을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원에 지도부가 만들었다, 나를 내쫓기 위해서 이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징계부터 오늘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뭐 판단해가지고 조직을 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현 사태를 주도한 절대자가 비상계엄 확대에 나섰던 신군부처럼 비상상황 선포권을 적극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법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오늘 법원의 결정을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차근차근 여러분께 전해 드리고요. 잠시 뒤에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두 분의 젊은 정치 패널과 함께 오늘 결정의 이유와 그 결정의 후폭풍 영향을 여러분께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1번은요. 1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채권자, 가처분 신청을 낸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고요. 가처분 신청이 대상이 된 사람들을 채무자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2번입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하나 법원의 결정을 여러분께 전해 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건에 있어서 채무자, 주호영을 채무자로 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채무자가 아니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가. 법원이 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느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느냐. 지금의 상황을 비상상황 발생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대신해서 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회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논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는 무효고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렸네요. 다른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서 다른 법원의 결정 이유를 먼저 전해드리고 이 최종 결론은 나중에 전해드릴게요. 자, 다른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화면이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김성훈 변호사 얘기할 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 최고위원회부터 의결부터 시작해서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 이런 것들은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절차상에 하자 이런 건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재판부가 일단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법원의 결정 이유 준비된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결정 이유 또 있죠. 법원의 결정 이유가 저희가 또 있는데 말이죠. 아까 이거 보여드린 건데 비상 상황 발생으로 보기가 어렵고.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인원이 적은 상임정국위원회와 정국위원회 의결로 수십만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한 건데요. 비상 상황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지금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는 무효다. 정국위원회에서의 임명을 결의한 것은 무효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전당 내외를 개최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복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크다. 법원이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하나하나 여러분께 먼저 저희가 준비한 컴퓨터그래픽 화면을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성훈 변호사,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 그리고 앞으로의 후폭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 일단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대표에서 전 대표가 됐는데 오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어요. 그러면 다시 대표로 불러야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 대표로 부르는 게 맞습니까? 초유의 상황이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대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 결정은 가처분 결정입니다. 가처분 결정이라는 것들은 어떠한 내용들이 위법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실질적으로 효력을 차단하거나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법한 것들을 판단하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일정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가 정지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여전히 주호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고 일단 비대위원장이라는 선출 자체가 본안 판결에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비대위원장 선출로 인해서 당대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이제 다시 원복이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시 전 대표가 아닌 대표라고 부를 수 있지만 결론 다시 말씀드리면 가처분 결정으로서 일단은 지위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효력 정지만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비대위원장 지위가 완전히 상실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김수홍 변호사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을 때 당원권 정지로 인해서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기는 했지만 그때는 대표라고 불렀던 것처럼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여전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긴 한데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딱 한마디로 이 사건은 가처분 결정이기 때문에 임시로 본안 판결 때까지 직무를 정지했다. 적어도 이 내용과 행간과 이유와는 별개로 결국 주문과 이 결정의 효력 자체는 거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홍 변호사가 결정문을 쭉 읽어보셨을 텐데 말이죠. 이번 결정문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소위 말하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적 개입, 그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대법원에서 2021년도에도 판결이 하나 선고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위성정당 사건과 관련돼서인데요. 크게 두 가지 가치가 대립이 됩니다. 우리 헌법 질서상 그리고 정당법상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유, 정치적 활동과 결사의 자유는 굉장히 보조적이고 보호되어야 하고 함부로 외부적인 개입이 있어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헌법 질서상 정당 때 그렇게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그 정당이 민주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대표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과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들을 가지고 준수해야 하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 선 사이에서 사법부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내재적 한계를 일탈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법부가 개입해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 대법원 법률을 원형해서 결국 이번에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 특히나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된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당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내재적인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효력을 정지하게 된 것이다, 직무집행을 정지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기에는 정당 내에서 일어난 일은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하는 이른바 사법 자제, 그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재판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네요.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 그 조항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 그런 논리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처분 결정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진짜 한 가지 문장으로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던진다면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적 결사체의 의사가 무엇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형성된 의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위반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제안을 하고 거기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결과를 존중했어야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비상 상황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민주적 의사에 대한 판단, 이 부분들을 사법부가 재판부 차원에서 특히나 가처분이라는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하는 재판부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래서 사법적인 자제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법률가들의 어떻게 보면 예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서 결국은 이제 앞서의 대법원 판례의 법률을 바탕으로 해서 정당 활동의 자유도, 그 정당이 기본적으로 권위주의라든지 파당주의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과두주의에 의해서 민주적 질서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법적인 심사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법률을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원용을 해서 어찌 보면 이번에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선호 변호사, 하나하나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 제가 오늘 결정문을 쭉 읽어봤는데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대위 설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따라서 비대위가 설치되면 대표와 최고위원이 그 권한과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대표나 최고위원이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원의 정상적 절차에 따라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 비상대체위원회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건 왜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네,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상 특히나 정당이란 것이 결사치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대표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관한 것 그리고 선출된 대표자들에 대한 권한을 상시시키는 것, 권한을 상시시키고 새로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이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본 거고요. 그래서 앞서에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서 대표가 된 사람을 소위 말하여서 사임시키고, 사실상 사임을 시키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의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거고요. 비상 상황이라는 건 바로 그러한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것을 예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민주적 정당성을 새롭게 재구성을 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이 기존에 선출됐던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자 하는 민주적 의사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내용들이 제대로 존중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 이준석 전 대표 6개월 징계는 대표 직무 수행이 6개월 정지되는 것에 불과해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들도 다툼이 없다, 다투고 있지 않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으로 당대표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다, 대표 권리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대단히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비상상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큰 틀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러려면 이 지도부가 완전히 형예화돼 가지고 어떤 것들도 구성해 가지고 활동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정당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는 것이 준하는 상태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강론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면 결국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지만 다시 최고위원의 의결 등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전국위가 11만에 소집이 되기도 했고요. 당원도 개정이 됐고 또 거리 상태가 아니라 직무가 정지된 사고 상태에 불과하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소위 말하는 권성동 직무대행 혹은 당대표 직무대행 상태로서 얼마든지 이 부분들을 당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비상상황 소위 말해서 당대표의 리더십 혹은 당의 당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해석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첫 회의를 주재할 때 지금의 상황은 거리가 아니라 사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재판부는 그래, 그게 맞다라고 그대로 인용을 한 거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권위라는 거는 권위를 했으면 제일 먼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는 권위니까 새롭게 담은 대표를 선출을 해야죠. 비었기 때문에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고 대표자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경우에는 새 지도부 구성, 그것이 비대위나 전당대회나 그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사고, 말 그대로 임시적으로 잠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민주적 정당성과 거기에 따른 지위가 유지된다고 보는 게 법률적인 이해이기 때문에 그 발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지금은 비상상황이다라고 의결했다는 브리핑도 있었고요. 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지금의 비상상황, 지금이 비상상황이라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비상대체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정국위원회에서 비상대체위원장으로 주호영을 임명한다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발표할 때의 발언들을 저희가 여러분께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발언들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건 거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 당은에 대한 유권해석안은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둘째, 당은 개정심의 및 작성안은 최고위안과 조혜진 상임정국위원이 발의한 안을 논의한 결과 최고위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비상상황이냐의 표결에는 40분이 참석을 하셔서 29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63명, 반대 48명으로 당은 제96조에 의거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마는 마음이 대단히 무겁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당의 갈등과 분열이 생긴 일, 또 갈등과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법정까지 가게 된 일, 또 민생을 잘 챙겨서 유능한 집권당이라는 인식을 조기에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또 부적절한 은행으로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느냐는 취지로 한번 인사를 드리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같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경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신 서병수 전국위원장의 지난 5일, 지난 9일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가처분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선출이 임명이 돼서 첫 회의 때 한 이야기까지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가처분 신청 재판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또 결정문을 보고 있는데 말이죠. 정당의 자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 원칙,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는 할 수가 없다. 통상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의 합의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에는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강행하는 것은 당, 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칠 수 있어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의 비례에 구성된 당 기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김성훈 변호사님.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결국은 이제 상임 전국이 있고 전국이 있고 대의원도 있고 또 전체 당원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국 어느 정도 조직은, 정당 조직은 대의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민주적 정당성은 더 많은 하부, 전체 당원이 참여할수록 높아지고 대의 기구일수록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유권 해석, 비상상황이랑 아까 유권 해석을 한 부분들이 있죠. 상임정국이라든지 일부 대의 기관 그리고 전국이 차원에서 의결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보다 전체 당원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한 대표의 리더십, 대표의 지휘, 이 부분들을 그러한 대의 기구들이 판단으로써 해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지는 않다는 판단이고요. 결국은 새로운 지도부를 결성하거나 그러면 기존의 지도부를 해체하는 수준이 되려면 그만큼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적 결사체의 의사는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정국위가 있었고 상임정국위가 있었고 또 최고위원의 일부 의견이 있었다면 결국 이제 재판부는 지금 그 의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기존의 지도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총의가 아니다라는 판단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국민의힘의 총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 그리고 그런 배경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 회의는 일부 최고위원이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최고위원이 있으면 그대로 최고위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설사 과반이 무너져서 남은 최고위원이 과반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전국위원회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최고위원을 선출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오늘 재판부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에서 상당히 맞섰던 게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이 이게 바로 사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거든요. 먼저 배현진, 조수진 전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고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납니다. 총체적인 복합위기입니다.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이 선으로 모두 물러나주십시오. 가처분 결정을 한 재판부는 말이죠. 최고위원들의 사퇴 선언과 사퇴서 제출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상황 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상황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있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난달 30일에 사퇴 선언하고 그 다음 날에 사퇴 선언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배현진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에 사퇴 선언하고 8월 8일 사퇴 선을 제출했고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일찌감치 3월에 사퇴를 했고요. 정미경 최고위원 또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남아 있고요. 윤영석 지명직 최고위원도 7월 31일에 사퇴를 표명하고 8월 2일에 사퇴서를 제출했고요. 당연직 최고위원인 성일정 정책위장이 있어요. 이렇게 사퇴한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의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상태. 5명이, 9명 중에 5명이 자리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남은 최고위원이 4명이 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과반을 채워야 한다고 한다면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위원회가 이번에 주거용 비대위원장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때 한 명 최고위원 선출하면 최고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부분도 지금 재판부가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상황에 대한 강론적인 면에 있어서 비상상황이라고 보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지도부가 형예화돼서 어떤 의사결정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지금 있는 최고위원들로도 충분히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또 최고위원이 만약에 결혼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자체를 소위 말하는 비상상황이라고 단정해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가처벌시청 재판부가 결정문 곳곳에 적시한 국민의힘의 당헌이 있어요, 당헌. 그 당헌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헌. 어떠한 내용의 당헌을 재판부가 곳곳에서 적시를 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96조를 가장 많이 언급했어요. 96조는 비상대책위원회 관련한 규정입니다. 당 대표가 궐이 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비상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저 규정에 근거해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한 것은 그 결의가 무효다라고 재판부가 지적을 한 거고요. 상임정국위원회,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상황이 비상상황이다라고 의결한 곳인데 이 상임정국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당헌, 당규의 유권 해석, 이 유권 해석 기능만 갖고 있는 상임정국위원회가 사실상 비상상황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정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의결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래서 해석을 넘어서 비대위원회 설치까지 결정하는 결과가 됐다. 이건 상임정국위원회의 기능을 넘어선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두 가지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표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 단위는 기본적으로 정당에게는 당원이 있고 또 정국위원회가 있고 또 상임정국위가 있습니다. 결국은 상임정국위가 당원과 당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있지만 그 권한의 해석이라는 것들이 기존의 대표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표체제를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민주적인 정당성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까지 미치게 되고 이 부분을 임의로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상임정국위의 의사에 따라서 전국 당원 투표로 선출된 정당의 대표의 구성이 바뀔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표를 선출하거나 그거와 관련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질서에 반한다는 측면에서 결정문이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김소은 변호사님 설명을 차근차근 듣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이네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은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의 의결로 당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수십만의 당원과 국민이 참여해서 선출한 대표와 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당 민주주의에 위배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 어찌 보면 이 재판부가 진짜 하고 싶은 바는 앞과 뒤에 두 번 걸쳐서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2021년도 대법원 판례를 원형을 하면서 결국 정당 활동의 자유는 헌법성으로 보장이 되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결사체로서 민주적으로 구성된 대의제, 집행기구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되 대법원 판례를 원형해서 하지만 조직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적으로 권위적, 과두적, 지배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법부가 개입을 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재적 한계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걸 앞단에도 마지막에 결론단에도 원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문제점을 어찌 보면 좀 많이 설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결의한 부분은 당원 96조, 아까 비대위 구성에 관한 당원 96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에 위배가 되고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과 민주적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과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 재판부가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 결정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힘은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어제 연찬회까지 열어서 이제 당정이 한몸 돼서 잘해보자라고 결의까지 했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가 됐어요.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낸 가처분 결정에 대한 반응을 보면 매우 당혹스럽다.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비상 상황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예요. 그러면 변호사님, 국민의힘에서 이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내야겠죠, 국민의힘이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나 이의 있어요라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결정도 빨리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가처분 절차 자체가 간이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건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빠르면 한 달 이내에 또 조금 아무리 길어져도 두 달 이내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 결정에 따라서 이제 또 다시 원래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법률가들 내부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면이 있었는데요. 딱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과연 사법부가 정당의 자체에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하는지 특히나 가처분이라는 형태로 개입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 강제에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재판부에 따라서 굉장히 또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의나 혹은 항고 절차에서 다른 결정이 내릴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한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무조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항고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부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는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정무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유, 가처분 결정 이유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차피 해놓으면 이 주문은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거고요. 그런 건 가처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절차 자체의 실체적 무효에 대해서 굉장히 상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언급을 하고 대응을 하고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는 별개로 또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이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그럼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다시 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소위 말하는 재한고가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심 구조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존의 1심의 가처분 결정을 한 곳이나 2에서 뒤집는 경우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이상 많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지는 않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적 실체적 하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법부가 정당 자치 민주에서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쟁점에 대한 고민들이 사법부마다 굉장히 다르고요. 저희가 봐도 재판부마다 사법적국주의제한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민주적인 정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들도 있는 것이죠. 전 당원의 투표로 결성된 당대표, 당대표 또한 대의기구이거든요. 다른 대의기구와 대의기구들이 충돌됐을 때 어떤 대의기구의 의사를 더 우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 당의 총의를 사법부가 판단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재판부마다 굉장히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가 오늘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고 말이죠. 사법적국주의에 따라서 오늘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의신청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아마 거의 100% 낸다고 보고 이의신청을 맡게 될 재판부는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을 내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많지 않았다. 다만 이번에는 정당의 내부 활동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사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는 보인다. 만약에 다른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또다시 이의신청을 해서 마지막 삼신구조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은 계속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의신청하면 참 비대위원장 직무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그건 못한다고. 계속 못하는 상황에서 이의신청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이제 한국은행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서 가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실효되어야만 이제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가 있고요. 그때까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당을 이끌어서 리더십을 구성할 것인지 이 부분은 또 정당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겁니다. 김성훈 변호사에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가처분 결정이 우리 정당사 또 법원사에서 한번 기록될 만한 결정이다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실 많은 변호사들, 저를 포함해서 법률가들이 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정당의 총이 특히 비상 상황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당이 내부 정치적 결사체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형성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이견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대의기구들이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있어서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굉장히 면밀하게 각 절차, 절차적 하자와 시체적 하자를 판단한 것은 결국은 어찌 보면 이 법원이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다고 보이고 결국은 우리 헌법과 정당법의 질서상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 또한 민주적인 의사 형성을 돕기 위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대기구, 집행기구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정당의 과두적 그리고 소위 말하는 권위적인 지배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때로는 개입을 해서 그 민주적인 한계 부분은 개입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좀 강하게 표명함으로써 향후에 여러 가지 정당 정치, 이번 사안은 저는 뭐 어차피 지나가겠지만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의신청이 제기가 되고 만약에 다른 결정이 나와서 또 3심까지 가게 돼서 그 나오는 최종 결정이 우리나라 정당 내부의 문제에 있어서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하나의 절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김성은 변호사님, 오늘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젊은 정치, 특히 우리 장해찬 이사장은 오늘 사실 할 얘기가 많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아요. 많아요. 많습니까? 일단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우리 장해찬 이사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가처분 결정에 많이 당혹 가쳤을 국민의힘 당원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재판을 맡은 판사의 어떤 개인적인 배경이나 이 판사가 어디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다 하는 것들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과거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들에 대해서 저기서 막 공개적으로 인민재판을 했던 걸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해당 황정수 부장판사의 성향이나 이전 판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성숙한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 판결에 반대하고 분노한 분들도 조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제로 먼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번 판결문 앞서 김성은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상임정국위를 소집하는 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 96조 유권 해석을 상임정국위에 상정하는 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상임정국위 의결도 그리고 ARS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문제 삼았던 ARS 전국위 투표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개정된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당원 개정 역시도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다만 단 한 가지 그 외의 부수적인 거 말고 지금을 과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 당원 96조에는 비상상황의 예시로 당대표 거리 또는 최고의 기능상실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주 엄격하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당대표 거리도 아니고 최고의 기능상실도 아니다. 정치적으로 당원 개정을 해서 규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그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이 불투명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해석했을 때 충족을 못 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체 의원의 제적 한 4분의 3 또는 5분의 4 이상 거의 절대 다수겠죠. 그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비상상황이라고 의총에서 추인을 한다면 당원 비상상황이 된다라는 규정을 당원에 개정하게 된다면 개정된 당원에 따라서 비상상황을 선포하게 되고 재의결 절차를 밟아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가처분의 후폭풍, 정치적으로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이 전 대표가 주장했던 절차상 하자는 법원에서도 하자가 없다고 말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 비상상황이냐 아니냐, 대표가 거리가 된 것이냐 아니냐,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했느냐 안 했느냐. 대표는 거리된 게 아니고 최고위원회는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 주장에 절차상 하자 부분은 안 받아들였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는 좀 주호영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지금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프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원내대변인 논평이나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문을 봐도 이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은 정당의 자율성에 따라 맡겨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가처분 심판이 이렇게 나왔지만 본안심판이나 이의심판에서 사실 정당의 자율성을 조금 더 배려하는 성향의 재판장이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을 때는 결과가 얼마든지 뒤집힐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이 가처분 재판장마저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의신청이나 또는 본안심판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정당에서 한 번 선출된 당대표가 어떠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임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최소한의 견제장치로서 당헌에 비상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를 만들어둘 것이냐 이 고민을 아마 내일 오후 4시에 소집될 국민의힘 의총에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의총에서의 격론을 통해서 당헌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현재 상태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금 이제 지도 체제를 이어나가게 되는 건데 이 상태로 당분간 본안심판이나 이의신청을 계속할지 그 부분은 좀 두고 봐야겠죠. 지금 장해찬 이사장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뭐 설사 다시 당헌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혼란은 불가피하고요. 비대위원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해찬 이사장이 얘기한 것 중에 당대표는 무조건 임기를 지켜야 하느냐 오늘 뭐 결정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뭐 문제가 돼서 당대표는 당헌상으로도 탄핵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일단 징계만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아예 없어진 상황은 아니다, 거리된 상황은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장해찬 이사장은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하다가 얼마 전부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참다 참다 못해서 나도 할 말 하겠다 하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결정이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움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해 왔던 입장에서 오늘 재판부가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거는 좀 장해찬 이사장도 좀 상당히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두 가지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길이 남아있다. 이 가처분 인용된 것을 빌무도해서 본안 판결이나 이후에 어떤 폭풍이 또 몰아닥칠지 모르겠지만 당정이 혼란에 빠지건 말건 계속해서 나는 내 주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1차적인 가처분 법적 소송에서는 승리했어도 과거 바른미래당을 혼란에 빠뜨렸던 손학규 전 대표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손학규 전 대표를 대상으로 온갖 이 가처분이나 법원 쟁의를 신청했던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가처분 인용, 일부 인용 결정에 힘입어서 이 전 대표가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고 여러 가지 법적 소속도 불사했던 손학규 전 대표의 길을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언제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재판부의 결정을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일단 동료 정치인으로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좀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가 사실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비대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측과 그 비대위 설치가 좀 무리스럽다는 측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대위를 설치했고 비대위 설치가 무리스럽다라고 하는 측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이 법원에까지 이걸 들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까지 되었죠. 그러면 사실은 지금 물가나 아니면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돌봐야 될 여당이 도래 국민들의 걱정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건 다시 이제 당 지도부가 없게 되었으니까 그전에 있었던 최고위원들을 모아서 당 지도부를 꾸릴 텐데 역시나 정상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렇게 일단 보이고요. 사실은 이 판결이 어떻게 날지 누구도 점치기 어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판결 내용에서도 저는 이 지점이 좀 인상 깊었는데.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효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이 반응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지켜준 것이다. 헌법 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 판결이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은 전 대표 측 변호인단입니다. 저희가 본인은 전 대표 측 변호인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